출연하시는 가수분들 보고 정말 그냥 마음 비우고 놀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더라도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의 레전드 무대에서 상을 받게 돼서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후배들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을 더 빛나게 하는 제자들 후배들이 되겠습니다. 선생님 정말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송을 보시면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그리고 관객석에서 열심히 박수쳐주신 관객 여러분 가행이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좋은 노래 더 열심히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